아 A한 방법은 뭐해? 갈리 운영은 그 마늘이죠 마늘 마늘에 A한 방법은 아마도 가지는데 효과에 갖죠 왜? 이건 뭐니? 갈리에 있는 뭐니? 문질인 것 같은데? 마늘에 있는 이것의 B를 효과를 갖는 경우에 있죠 다시 갈리에 무엇? 저장 방법 기르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 이 물질의 퀄리티에, 양에 맛에, 양실에 퀄리티가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요게 좀 더 많이 드네 갑시다 해볼게요 네 마늘은 알려줬죠? 뭘 알려줬어? 가진다고 알려줬죠? 뭘 가진다고 항박테리아의 속성한다고 알려줬죠 우리 안티박테리아 기억나시죠?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죠 뭐한다면? 그것이 이런걸 잃어버리면 갈리기 이런걸 잃어버리면 요 중에 하나 주요랑 활발하게 허용되는 재료 중에 하나 갈리기 재료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것이 뭐냐면 가진들이 뭐가죠? 효과에 갖죠 암을 예방할 때 그리고 박테리아의 감염을 예방할 때죠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사람들은 뭐처럼 보여? 모르는 것처럼 보이죠 레벨이 이것의 레벨이 이것의 레벨이 영양반응을 모르는거죠 방식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어떤 방식? 그것이 저장되어진 방식이죠 하나 알았지? 저장하라고요? 명구자들이 비교한거야? 뭘 비교한거야? 이 레벨을 비교한거야? 마늘에 그리고 저장한거죠 어디에? 다른 방식으로 일주일동안 근데 마늘인데 어떤 마늘? 저장되어진 물에서 저장된 마늘이 잃어버리기를 대략 반에 익어서 반에 잃어버렸죠 6일 아래 그리고 착되어진 마늘이면 이게 빠진 마늘은 3일 물에서 빠진 물에 있는 것은 3일 아래 잃어버린거죠 명구자들 동안 발견하기를 야채우일에서의 네 갈릭이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반에 잃어버릴 때 하루에 그리고 착 갈릭이 메탈 오일에서는 1시간 미만에 잃어버리게 된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냐 하면 저장되어지는 방식인거 같고 마지막에 꽃인데 요리를 꽃인거 같고요 네 물을 어 근데 답이 뭐니? 2번인데 이것은 양을 영향을 줬다는 얘기죠 줄어들었다 이라고 2번인거 같지? 또 혹시 모르니까 볼게 40번에 어 40번 2번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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